총과 관련된 꿈은 매우 강렬한 상징을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한 감정이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총은 위험, 권력, 방어, 공격성 또는 결정적인 행동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과 관련된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총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해석을 내포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총은 흔히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총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은 또한 방어와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총을 소지하거나 총으로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거나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은 공격성과 분노의 상징으로도 자주 해석됩니다. 꿈에서 총을 쏘거나 누군가를 겨누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 억눌린 분노나 공격성을 표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거나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총과 관련된 꿈은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총에 맞거나 총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삶에서 큰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총과 관련된 꿈은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총 꿈의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총을 소지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힘이나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총을 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강한 감정, 특히 분노나 공격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총에 맞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위협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총을 겨누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강한 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권력과 책임의 상징 한 중년 남성이 꿈에서 자신이 총을 들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곧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리더로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억눌린 분노의 표출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 총을 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억눌린 분노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해 3 두려움과 불안의 반영 한 청소년이 꿈에서 학교에서 총에 맞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총과 관련된 꿈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 현재의 상황,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직면한 갈등, 억눌린 감정, 권력의 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는 꿈꾸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나 경고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꿈을 꾸게 되었다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현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곳을 피해가는 꿈 난관을 극복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일이 어떤 기관에서 당선 또는 당첨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적의 총에 맞던가 창이나 칼에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고 관공서나 공기관과 연관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며 원하는 목표 또한 성취되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 내지 존경을 받게 된다 총검창 등의 무기가 탁자나 단상 위에 놓여있는 꿈 재물의 이익과 명예의 발전 향상 등 입신 성공의 안정과 발전이 따르게 된다 경찰관이 범인을 보고 총을 쏘는 꿈 지금까지 어렵던 일들이 한순간에 싹 풀리게 된다 실현 가능 성취를 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총불의를 겨누는 꿈 지금까지 억눌려있던 일에서 해방될 꿈이다 단 한 발의 권총탄환이 이마에 맞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총타를 가지고 자살하는 꿈 구기명화를 누리게 될 길몸이다 경찰관이 총을 겨누어 무서워 떠는 꿈 불안, 공포, 고통을 직면한다 지위가 높은 귀인에게 화려하게 치장된 총이나 칼을 선물 받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월급쟁이는 승진, 영전하며 질이나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초망성추와 더불어 부기가 얻어지게 된다 미혼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며 장차 귀하게 출세할 자녀가 임신될 태몽인 경우도 있다 유부녀가 허벅지에 총알을 맞은 꿈 임신을 하게 되어 자손을 얻게 된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탄 탈 몽둥이 등에 의해서 타살되는 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며 일이 이루어진다 말을 탄 분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강한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꿈이다 총검을 휴대하고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는 꿈 장차 재물과 명예에 따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재반 권리가 늘어나게 된다 창검총 방배 또는 무기가 훼손되어 부서졌거나 몹쓰게 파괴되는 꿈 재물 및 명예의 손상, 사업의 부진 등 좌절이나 실패,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전투기가 발포한 기관총의 탐피를 죽는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채권, 복권, 현상물,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창검총 방배 등의 무기가 광채를 바라는 꿈 직급의 승진, 영접 및 명예와 재물이 흥황 번성하는 부귀영화를 획득하게 된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는 꿈 직장에서 승진, 실업자는 취직, 사업가는 목적을 달성하는 꿈이다 상대방이 총구를 자기에게 겨냥하고 있어 무서워 떨고 있는 꿈 질병, 불안, 고통 등으로 하는 일마다 풀리지가 않는다 호주머니에서 권총이 생겨 사용하는 꿈 집 또는 형제 같은 사람에게서 사업자금 또는 일의 방도를 얻게 된다 다리에 총을 맞는 꿈 처녀라면 총손 사람과 결혼하고 기운녀라면 임신, 남자라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꿈이다 자신의 몸에 박힌 총알을 빼는 꿈 청혼 계약금의 일이 들어오나 자신이 거절하는 꿈이다 총 한 방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인 꿈 한 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의 일이 성사된다 팔이나 총으로 관역을 명중시킨 꿈 합격할 꿈이다 산에서 꽁을 잡는 포수의 총소리를 크게 듣게 되는 꿈 결혼을 추선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의 중개인이 사람을 몰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상대방이 쏜 총탄이 자신의 몸에 박혀 피를 흘리는 꿈 계약, 입학, 당선, 청약, 시험, 본인 승진 등과 연관된 호선적 성취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긴 머리에 처녀나 총각을 보는 꿈 고집이 조금 세긴 하지만 무슨 일에든 정열적이고 솔선수범하는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상대방이 총구를 자신에게 향하고 있어 무서워 벌벌 떠는 꿈 고통, 역상, 특병, 불안 등의 가장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 적병을 차례차례로 총살한 꿈 관상의 일이나 부탁한 일, 노는 침체된 일이 활기를 띄고 무난히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꿈이다 미워서 상대방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꿈 교섭 중인 일, 계약, 소송, 승부를 건 1등이 모두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백의 머리에 창검이나 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꿈 구하는 소망사의 순조로운 성취를 거두어 출세 성공하고 가업이 번창하는 부귀 영화를 얻게 된다 자신이 총에 맞아 죽는 꿈 길몽이다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할 꿈이다 소리나지 않는 권총을 사용하는 꿈 사업이나 필요에 의한 자금, 방도가 은밀한 곳에서 생기게 된다 지진, 화산, 폭발, 총성 등 천지를 진동하고 울리는 소리를 듣는 꿈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소문날 일이 생긴다 허벅지에 총탄이 박히는 꿈 상대방 세력에 침해되어 상대방에게 복종, 승낙 등을 하게 된다 상대방의 권총을 빼앗는 꿈 상대방의 권리나 재물, 지휘 등을 이양받거나 단체의 리더가 된다 또는 주도권을 남에게서 빼앗게 된다 상대방이 권총을 버리거나 떨어뜨리는 꿈 생사를 판가름할 만한 일에서 해방되거나 때로는 경쟁하는 일에서 승리하게 된다 아주 큰 총을 들고 있는 꿈 성적으로 강해지고 싶다는 소망의 꿈이다 자신의 정력에 만족하지 못해서 보는 꿈이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세상에 크게 소문낼 일이 있거나 먼 곳에서 소식이 답지한다 죽은 시체에서 권총을 빼앗아 차는 꿈 소원은 성취됐으나 유형, 무형의 부채를 갚지 못해 마음의 부담을 가질 일과 관계한다 공중에서 권총 등의 총구가 자신에게 겨누어지는 꿈 대모가 일어나거나 고위급으로부터 견측을 받는다 적과 싸우는데 작은 권총이 양쪽 주머니에서 두 개가 나와 사용하는 꿈 두 군데서 사업방도, 자금 등이 생기게 된다 총성 또는 짐승이나 사람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꿈 먼 곳에서 소식이 오거나 오랜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 소식 또는 사건 진상이 밝혀진다 총성이나 짐승 사람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 꿈 먼 곳에서 소식이 오거나 하고 있는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권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꿈 명성과 소문이 나고 유리한 방도나 자금에 의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관총을 쏘는 것을 보는 꿈 명성이 높아지거나 큰 재물이 생길 짐조이다 상대방이 쏜 총알이 몸에 박힌 꿈 미혼자는 혼담이 이루어지며 사업상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몸에 총알이 박히는 꿈 병을 앓거나 새로운 일이 생길 꿈 미혼 여성은 청월을 받을 꿈이다 장대 칼총 기타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꿈 협조자, 단체 또는 과학의 힘을 빌어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있게 된다 허벅지에 총알을 맞은 처녀의 꿈 혼담을 이루어지고 시집을 가게 된다 호주머니에서 권총이 생기는 꿈 가까운 친척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준다 미혼 사람에게 총탄을 맞는 꿈 가족 중 병자가 발생한다 주위로부터 부당한 박해를 맞는 등 근심이 겹치는 악몽이다 기관총으로 적을 섬멸하는 꿈 각종 시험에 무수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다 자사와 타사 간의 시장 경쟁력에서 자사의 우수한 상품을 인정받아 히트를 치게 된다 승리, 당선, 합격, 취득, 소화성취 등의 기론이다 학생이 허벅지에 총알을 맞는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전투에서 무기와 총알이 떨어져 적을 섬멸하지 못하는 꿈 같은 업종이나 흡사한 상품을 만드는 회사끼리 선의적인 경쟁에서 신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뒤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생존 경쟁력이 부족하다 김치를 먹은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허벅지에 총알을 맞은 꿈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꿈이다 기관총을 쏘아 적을 못참히 사살한 꿈 어떤 기관을 통해 자기의 소원을 충족시킨다 총이나 창검 화살 등으로 상대방을 사살하기 위한 공격 준비를 하는 꿈 어떤 말썽이나 낭패, 재물의 손실 등에 부딪혀 피해를 보게 된다 총으로 적군을 표적 사살하는 꿈 어떤 복잡다단한 일들을 우선순위로 선별하여 처리하게 된다 탱크를 탄 채 총을 쏘고 부수고 죽이는 꿈 어떤 세력을 잡거나 기관을 통해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행사하거나 과시할 일이 있게 된다 총을 쏘아 적을 사살한 꿈 여러 방면으로 자신이 소원한 일이 이루어진다 총이나 홀로 누군가가 자신을 쏘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 오고 재판, 소송, 계약, 승부, 교섭, 거래 등 상황이 호전되어 유리한 결과와 원만한 성취를 거두게 된다 상대방이 자신을 쏘면 가족들 중에 병자나 액화를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주위에 어감 및 박해나 부당한 손실과 피해로 인한 애로와 근심을 겪게 된다